붉은 용 날에는 또 이러한 기운이 더 극대화되기 쉽습니다. 돈복이 터지면 크게 터지는 날이죠. 용은 그 자유롭고 또 큰 동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의 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. 그 기운이 그때 그 온전히 흐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운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집안의 그 남쪽 구역을 또 시원하게 또 깔끔하게 그 정리를 해주면 또 제일 좋습니다. 오늘이 붉은 용 날인 만큼 그 남쪽 구역은 우리가 특히 그 주위를 해야 합니다. 오행에서 그 남쪽은 또 불의 기운이 또 강하게 자리잡는 구역이 됩니다. 용의 그 불기운과 또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줍니다. 남쪽 구역에 그 불필요한 그런 물건들이 또 오늘 놓여 있다면 이것은 그 용의 출입을 크게 그 방해를 합니다. 특히 그 어수선한 그런 물건들이 행운의 그 기운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쪽 구역을 그 시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용의 기운이 그 막힘없이 또 집안으로 유입될 것입니다. 물건들이 그 적재되어 있거나 또 어수선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 일이 이런 그 붉은 용 날에는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을 또 남쪽 구역에서부터 또 집안으로 그 활발하게 또 이끌어줍니다. 또 남쪽 구역에 놓인 어떤 고정 장식품이나 또 수품이 있다면 이런 날은 그 식초를 약하게 그 희석을 해서 그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특히 좋습니다. 식초가 가지고 있는 그 정화 기능 때문에 또 오후엔 그 화라고 하는 그 불기운과 그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. 또 불필요한 그 기운을 또 제거하는데 아주 그 탁월하죠. 이런 그 세정의식을 통해서 이 남쪽의 기운이 깨끗하게 또 정례가 된다면 그때 그 용의 그 강력한 그 기운이 또 막힘없이 집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. 붉은 용 날과 또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일의 그 기운이 합쳐지는 이런 날을 우리는 그 재물운과 돈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저로의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풍수적인 준비를 통해서 크게 그 돈복 터뜨리는 그런 그 재수있는 그 붉은 용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